올해 선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요 선거일 이곳 LA 지역 분위기도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LA 한인 사회에서도 소요 사태에 대한 걱정과 함께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카운티 쉐리프국은 폭력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투표를 돕기 위한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경윤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LA 지역 투표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전 선거와는 확연히 다른데요 한마디로 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가장 먼저 오픈해서 이 시간에도 몇 차례 언급했던 윌턴 극장 그곳에 오늘 유권자들이 몰리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아침 7시부터 투표가 시작됐는데 그때 처음에는 유권자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쯤부터 줄을 서서 기다려서 투표가 시작될 때에는 한 15명 정도 유권자들이 줄을 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인은 아니었고요 모두 이제 히스패닉계 그리고 백인 유권자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처음에 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나간 뒤에는 유권자들 발길이 뜸했습니다 아마 이전 선거를 미뤄보면 점심시간대나 퇴근시간대 투표 마감 직전 이때 많은 유권자들이 좀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확실히 그런 시간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는 역대급으로 우편 투표가 많았고요 또 조기 투표 센터를 많이 찾아서 그곳에서 이제 몇 날 며칠 분산돼서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투표 선거일인 오늘은 좀 한산한 편인데요 근데 그게 코로나19 팬데믹소 치러지는 선거에 안전을 기한 것인 만큼 한꺼번에 유권자가 몰리지 않았다는 건 다행인 듯 합니다 아침 7시에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와 계신 10몇 명 분들은 아마 많이 밀리리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오셨겠죠 네 그렇겠죠 조금 나중에 후회를 하셨겠네요 오늘 선거일에 앞서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의 과반은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단 말이에요 네 정치분석기관 폴리티컬 데이터에서 투표용지 몇 장이 반송됐는지 추적을 하는데요 오늘 새벽 5시 30분 기준 우편 투표를 마친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는 모두 1211만여 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유권자 2200만 명 가운데 5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어제까지 현장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까지 합한다면 이 수치는 더 오르게 되겠죠 네 캘리포니아주 중에 특히 남가주 특히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그렇게 높다면서요 네 LA 카운티에서는 300만여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이 가장 최근 집계한 게 지난 1일 일요일 집계였는데 네 이때까지 290만 명 이상 유권자들이 조기 투표를 했고요 여기서 250만 명은 우편 투표를 통해서 그리고 39만 1400여 명은 조기 투표센터에서 이제 현장 투표를 통해서 각각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네 이로써 LA 사전 투표율은 50.8%였습니다 그 다음 오렌지 카운티 여기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수는 이미 2008년 대선 당시 투표한 전체 유권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2008년 전체 110만여 명의 오렌지 카운티 유권자들이 투표했는데요 지금까지 벌써 우편 투표용지 100만 장이 반송됐고요 16만여 명이 현장 투표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투표하는 유권자들까지 합한다면 모두 기록적인 투표율 보일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기록적인 투표율에 또 우편 투표까지 늘어나면서 올해 대선은 이 승부가 곧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지금 개표에 시간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며칠 걸릴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심지어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다름 아닌 알렉스 파디아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장관이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요 파디아 장관은 우편 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크게 많아지는 등 전체 투표율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하면서요 이를 감안해 각 카운티의 선거 전 투표 처리 단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제공했지만 그래도 투표소가 문을 닫을 때까지는 예비 초기 결과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요 파디아 장관은 선거가 접전 양상이고 최종 결과를 보려면 최소한 며칠 어쩌면 수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디아 장관은 목표가 그 어느 곳보다 가장 빨리 집계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집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집계하려 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집계하겠다 그로 인해 개표 시간은 좀 당연히 걸릴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파디아 장관은 또 대선 박빙으로 오늘 밤 결과를 알기 어렵다고 해도 주민들이 패닉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좀 안심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아직 개표가 이뤄질 투표용지가 많이 남았는데도 누군가 승리를 선언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건 좀 주의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어차피 이곳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 뻔한 거고 나머지 지금 연방 하원이나 또 주상 하원 시위원회 출마한 우리 한인 후보들이 정말 기다리는데 너무 좀 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며칠이 걸릴 테니까 말이에요 특히 미셸 박스틸 후보가 지금 나선 연방 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접전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개표까지는 아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도 영김 후보는 투표 당일에는 당선이 된 걸로 지금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우편 투표가 개표가 되면서부터 사실은 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그러나 저러나 이번에 선거가 다 치러지고 나면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지만 우려하는 소유사태가 지금 정말 벌어질 것이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LA 한인타운도 지금 만반의 대비에 나섰습니다 어제 올림픽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LA PD와 한인사회가 같이 대비에 나섰습니다 LA 한인회, LA 한인상공회의소, LA 총영사관 그리고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어제 기자회견에 나와서 다 같이 협력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올림픽 경찰서에선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 배치를 많이 늘리기로 했고요 또 순찰 활동도 평소보다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 기간입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이 정도만 대비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 밤부터 앞으로 2주 동안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올림픽 경찰서 측은 한인 업주들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강조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항상 염두에 두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거나 비즈니스에 머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좀 일찍 문을 닫을 수 있다면 닫는 게 좋다는 건데요 만일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재산 피해도 좀 그렇습니다만 인명피해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한인 업주들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늘 상황을 관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이 시간에 LA 한인타운에는 그렇게 좀 가림막 설치한 가게들이 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그 후 생겨났습니다. 코리아타운 플라자, 거기도 그 웨스턴길에 정문 있죠 거기 가림막 설치했고요 또 육가에 위치한 한 가게도 그렇고 조금씩 하판으로 유리창 가린 그런 가게들이 타운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대비해야죠 또 LA 한인회, 또 LA 총영사관도 어제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LA 한인회도 LAPD를 포함한 시치한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소요사태 주시하고요 그리고 또 내일은 온라인 비상대책위원회 소집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그리고 LA 총영사관은 비상연락처를 공유했습니다 선거 관련 폭력 사태 발생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실제로 입는다면 LAPD 올림픽 경찰서 핫라인 쪽으로 전화해도 되고 또 한인들은 LA 총영사관 213-700-1147, 700-1147으로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LAPD와 함께 LA 한인회, LA 총영사관 등은 한인사회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 사태 발생을 목격하시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저희 라디코리아로 직접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또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운티 쉐리프 국장, 폭력과 약탈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필요하겠네요 네, LA 카운티 쉐리프 국의 알렉스 비아누에바 국장은 선거 후 소유 사태와 관련해서 어떠한 폭력 사태, 또 어떠한 약탈 행위도 모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아누에바 국장은 지난 5월 말과 6월 초 우리가 본 소유 사태와 약탈, 방화, 또 기물 파손 등은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12시간 근무 체제에 돌입했고 또 소유 사태가 우려되는 카운티 어느 곳이든 곧장 출동할 수 있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LA 다운타운 비롯해서 베벌리스, 웨스트 헐리우드와 페어팩스 G3 인근, 그리고 산타모니카지요 여기가 폭력 사태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히는데요 그래서 당국은 더더욱 이런 곳 주시하고 있고요 비아누에바 국장은 약탈과 기물 파손 등은 그런 멍청한 행위다 이러면서 이런 행위 시작하려는 무리가 크진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나온다 해도 준비를 마친 팀이 곧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관용 원칙 잡히면 절대 봐주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선거일을 맞아서 LA 대중교통이 하루 무료로 운행이 되죠? 네 사전 투표하지 않았고 오늘 투표하러 가는 그런 유권자들 편의를 위해서 대중교통이 공짜입니다 LA 메트로 교통국은 오늘 하루 모든 버스와 전철 무료로 운행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메트로 교통국의 공유 자전거 프로그램이란 게 있는데요 그 자전거도 첫 30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매 30분마다 1달러 75센트 요금 적용되고요 LA 메트로 교통국뿐만이 아니라 LA 시교통국, 컬버시티 버스, 팔로스버디스 교통국, 패사디나 교통국, 몬테벨로 버스 등에서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운행합니다 네 오늘 아직도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투표소 가서 투표를 해주시고 마스크 꼭 끼시고 그리고 거리 두기 꼭 이행하시고 안전한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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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경 기자였습니다